아 이건 방금 이제 그 버터에다 바르는 장면을 방금 저기 굽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제 버터에 바른 식빵 위에다가 자주 이렇게 우리는 사기 그릇에 냄비에다가 잔뜩 샐러드를 해요 밭에서 무공예로 갖고는 양배추니 이런 많은 집에서 캔 채소나 야채료봄통 이런 것들 사과니 파프리카니 뭐이 찰스 옥수수 이런 것들을 다 넣고 계란 삶을 넣고 이렇게 샐러드를 만든 것을 그 위에다가 버터 바라서 구운 빵 위에 얹고 그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치즈만 이렇게 얹은 얹고 또 하나는 단백질을 보충해서 계란 후라이를 얹고 또 치즈를 얹은 두 가지 빵을 해서 각자 한 접시에 두 가지를 넣어요 하나는 계란 후라이가 들어있는 빵하고 하나는 야채 샐러드 치즈빵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이 이렇게 익으면 든든해요 하루 종일 든든해요 그냥 한 끼 먹어도 괜찮을 만큼 굉장히 든든하고 여기에다 이제 야채 주스를 마셔요 야채 과일 주스를 토마토하고 유자 자색고구마 범똥들을 가른 것을 야채 주스를 마시기 때문에 건강에 아주 좋아요 이제 야채 주스에서 grav구소가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채 주스에서 예전시의 시간을 보고 온 연락을 넘게 되요 하나는 액정래에 대해서도 성장지의 시간을 연결해주세요 감사합니다.